아, 저를 왜 넣어요? 제발 넣지 마세요. 쟤네들은 모델 출신인데 우리가 어떻게 당하겠어요? 우리는 저기지. 우리라고 그러면서 혜진이 어떻게 당하겠냐? 승민을 내셨어요. 하나 찍어서 말씀 안 하시고. 아니, 그러지 말자. 우리는 다른 걸로 어떻게 승부를 해야죠. 이게 세상 모델 출신이니까. 오늘 몸이 안 돼요. 다리 길이가 틀리더라고, 나랑요. 쟤네들은 다 패션 모델 출신들 아니야? 저 정도는 입어줘야지, 뭐. 그렇죠. 근데 예쁜 거 입고 오면 그렇게. 물어보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물어보지? 네, 그럼요. 물어보지 말아야 되겠네. 괜찮아요, 뭐 물어보는 건데. 오늘 여기 패션 중에서 뭐. 너 어디 샀니? 뭐 물어보는 게 없습니까? 머리 반짝반짝한 거 있잖아.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걸 내가 할 수도 없고.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걸 내가 할 수도 없고. 이 원피스를 내가 입을 수도 없어요. 신발 어디지? 신발 괜찮죠? 신발도 내가 그걸 신고 어디, 어디 들어간다. 별로 없는 걸로 할까? 없는 걸로. 선생님을 뵈면서 정말 이분이야말로 화려한 여배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이 버시고 모든 돈 다 혼자 쓰시고. 그게 가장 부러워요. 나도 꼭 저렇게 멋있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많이 일하고 많이 벌게요, 선생님. 선생님이 이렇게 저희한테 아주 아주 카리스마 넘치는 화려한 여배우의 모습으로 계속 남아계셨으면 좋겠어요. 효진이 애썼다. 얼마나 민망하게 했어. 저걸 할래니까. 좋은 말만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난 좀 프로그램에 건의하고 싶은 게 저게 좋은 말만 하라고 그러지 말고 쟤네들 보러 내 흉을 보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아까 노희경 작가님이. 아까 노희경 씨 할 때 굉장히 기분 나빠하셨잖아요. 아니 기분 나쁘더라도 아무튼 간에. 나는 기분 내 몫이고 내가 기분 나빠하네. 그런데 노희경 보러는 자꾸 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제가 이랬다 저랬다 한대요. 그래서 아주 상대하기가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격조 있게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데. 네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 모든 여배우들의 로망이 선생님이세요. 넌 어디서 이상한 정보를 듣고 왔어. 아니에요. 돈이 들 때는 나보다 더 잘하겠지 이제. 선생님이 그 길을 가주셔가지고. 쫓아오너라 그럼. 그래 떡상현아. 그럼 돈은 많이 모셨습니까 보니까. 잘 써서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혼자 벌어서 다 쓰시니까 좋으세요? 예 혼자 벌어서 애들 둘 키우고 그랬어. 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겠죠. 남편이 번 돈 쓰려면 눈치 보고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어렵죠. 난 눈치 볼 사람이 없잖아 일단. 지금도 뭐 엄마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이거 내가 번 돈이니까 우리가 맛있는 거 먹다 죽자고. 비싼 거 먹다 죽자고. 그런데 사실은 요즘은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여기도 한 분 계시죠. 여기도 혼자. 그렇죠? 농담삼아 나는 뭐 평창동 비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십 년 동안 혼자 사셨잖아요. 저 혼자 뭐가 있을까요? 외롭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내가 변명인지 모르지만 같이 살아도 외롭지 않습니까? 외롭죠? 그렇죠. 같이 살아도. 인생이 다 그냥 외롭지 뭘 내가 혼자라서 특별히 외로운 건 아닐 거예요. 그것은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더 고독한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있어도 세 사람이 있어도 어차피 뭐 고독하는 고독한 건데. 같이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건 배신감까지 들기 때문에 더 나쁠 수 있어요. 같이 결혼해서 둘이 살면 너는 나 나는 넌 줄 알았는데 너는 너 나는 나를 알게 되는 순간 그거 진짜 외롭죠. 나는 나 혼자니까 뭐 당연히 뭐 그리고 난 그렇게 뭐 그런 걸 또 별로 잘 말을 안 하나 봐. 다 외로운데 뭐 앉아서 뭐 난 혼자 사니까 외롭다는 둥. 아우 나 그런 거 하는 것도 싫어. 구찬. 나는 외로워요. 막 그런 여자 뭐니. 그동안 남자가 주변에 없으셨던 건지 아니면 다가 오셨어도 뻥 차버리신 건지. 내가 아마 혼자 되고 그랬을 때만 해도 아이를 둘 가진 여자가 뭘 또 무슨 재혼을 한다고. 이런 일이 좀 더 물었죠. 그럴 거예요. 요즘처럼 세상에 내 딴.